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사우디 마덴 암모니아 플랜트를 2018년 10월 22일 대림산업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마덴 암모니아 플랜트입니다. 발주처는 사우디의 마덴입니다. 마덴은 사우디 국영광물회사입니다. 대림산업이 8억 9천 2백만불에 수주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수주하여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일산 3,3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암모니아는 냉매, 의약품, 조미료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금속의 표면 처리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림산업은 2016년에도 이 프로젝트와 동일한 공정에 마덴 암모니아 공장을 준공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위치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에서 북쪽으로 80km 있는 라스알카이르 지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